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간을 이렇게 여러분들 펴내고 나면 이게 교보생명의 교보문고 매대인데 여기에 올라간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출판사의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매대 위에 자기 출판사의 신간을 올리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게 되죠. 로비도 하고 청탁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일단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가 펴낸 도둑놈들 시리즈 첫 번째 책은 제가 그냥 직접 펴냈기 때문에 출판사 로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제 자신은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 올라갔다는 것을 노르웨이에 대사를 지냈던 이병하 선생님이 보내주신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책이 좀 움직이는가 싶어 가지고 보니까 책이 제법 여러분들의 도움 때문에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나온 지가 한 3일 정도가 됐는데 정치사회분야에 대한 7위 정치사회분야의 7일이니까 굉장히 이제 힘을 받는 거죠. 오늘이 16일입니까 16일 2022년 달력을 받네요. 16일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이 좀 순항이 돼야 그다음에 이제 제가 20권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계속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2022년도 지방선거가 동시지방선거지 않습니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를 뽑고 시장군수구청장을 뽑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의원 강력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당 추천을 받지 않는 중요한 그런 선거가 있죠. 바로 교육감선거입니다. 교육감선거가 17명을 광역시도에서 17명을 뽑는데 제가 이번에 편해는 도둑놈 시리즈의 6건이 2022 좌파 교육감 어떻게 훔쳤나는 것이 6건인데 그거를 어제 제가 탈고를 했습니다. 어제 밤 늦은 시간에 전부 다 조작한 거 있죠. 좌파 교육감이 당선된 데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남, 충남, 세종시, 전남, 전북, 인천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특별수를 조작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육감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 일을 이제 어제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2021년도에 있었던 박원순 시장하고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의 집필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7건 정도가 지금 6건 마쳤고 지금 이제 7번째 글이 시작이 되니까 전부 다 조작을 한 거 있죠. 심지어는 서울특별시의 교육감의 조희연 좌파 교육감 후보하고 조전혁 우파 교육감 후보가 경합을 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전혁 씨는 국회의원을 지나는 동안에 전교조하고 이런 명단 공개 때문에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초를 많이 겪었죠. 60%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전혁 씨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60%를 빼앗아 가지고 조희연에게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조전혁 씨가 100장을 사전투표 를 득표수를 받으면 60장을 조희연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교육감 선거를 2018년도에는 전국을 석권하고 이번에는 8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개판인 거예요. 개판 그 내용도 이제 여러분 제가 6건으로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곧 이제 순서에 따라 가지고 대선 지방선거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 보궐선거 그다음에 부정선거의 하이라이터이자 절정이자 클라이맥스는 4.15 총선이죠. 대법관들이 조재연이나 천대엽이나 무슨 이동헌 같은 그런 대법관들이 인천광역시 연수월 선거에서 민경욱 패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냥 선관위가 조작한 득표수 자료를 보게 되면 완전히 선거를 뭡니까 그냥 어디 컴퓨터 를 돌려서 만든 겁니다. 득표수를. 그거 뭐 지금 다 증거물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대법관위로 뭐라고 짓든지 민주당 그래가 안 됩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멀쩡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도덕질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현재 뿐만 아니고 노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이 소위 부정선거 문제를 발본세곤 하지 않으면 뭐 완전히 뭡니까 국민들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덕놈들 일권인 선거 어떻게 훔쳤냐를 언론들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보문고나 yes24에서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가 읽고 돌려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언론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다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없다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난해진다는 걸 뜻 합니다. 가난해진다는 걸. 그거를 걱정하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이 침묵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재앙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 주셔가지고 책이 출간된 지 금요일 날 나왔는데 금 토 일 3일 만에 정치 사회 분야에서 7위까지 올랐으니까 종합 베스트셀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그것이 제가 앞으로 이 시권을 집필하는 데 힘이 되기도 하지만 선거를 구하고 나라를 살리는 데 큰 힘이 안 되겠습니까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여러분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오늘 마찬가지 지만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한 5시간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 쓰고 이걸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방송을 너무나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병행을 당분간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방송은 철도철미하게 사람에 대한 무슨 선호를 표현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미흡거나 그 사람이 이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은행 이런 부분에 잘 잘못이라든지 올바른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거니까 제발 한국에서 이런 많이 관찰한 것이 그냥 어떤 사람한테 그냥 뭡니까 푹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배반도 할 수 있고 사람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에 함몰돼 가지고 시비를 가리는 일을 못 하면 항상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생각 선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